요리는 장비빨 하나, 둘, 셋 얘기해둬 근데 이거 뭐부터 뜯어? 바로 뜯어? 그런 거는 글로 올리는 거야 일단 뜯어봐요 이렇게 잘 안 잘려볼게요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알아서 재밌게 해봐봐 와 날로 칼이 맞추겠다 우와, 그래 오, 엄청 비싸 요리는 장비빨 하나, 둘, 셋 얘기해둬 근데 이거 뭐부터 뜯어? 바로 뜯어? 그런 거는 글로 올리는 거야 일단 뜯어봐요 왜 이렇게 잘 안 잘려요, 뒤에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알아서 재밌게 해, 아빠가 처리해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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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진으로 찍어 봐 이거 사진으로 찍어 봐 둘, 셋 둘, 셋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six 셋 넌 넌 넌 젠 넌 넌 넌 넌 넌 4,2,2. 4,4,2, 그 다음에. 안에 이걸 빼자. 이거는 봉. 시키면 굵는 봉. 그냥 이 상태로 하자 아빠 내려갔지 아빠 발 나오잖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— — 이쁘고싶어요 아... 미쳐 14일간 보관하래. 저거 보관할게. 음? 음? 커?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이걸 다시 이렇게. 지금 옆에 길어져있어. 무슨 정보하게 쓰는 게 있다고. 굿. 음? 깔렸다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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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뗄게. 네 열어보겠습니다. 네 열어보기. 네 열어보기. 네 열어보기. 네 열어보기. 네 열어보기. 네 열어보기. 첼. 네 열어보기. 네 열어보기. 이거. 망고. 쭉 펼쳐봐. 뭐가 있는지 알려줘야될까. 이거는. 잘 정리했어. 판. 이게 생긴 판입니다. 잘생겼고. 잘생겼고. 네 열어보기. 두번째는. 그물망. 그물망. 세번째는. 직선망. 또 있어. 로티스를 손잡이. 로티스를 손잡이. 이거는 무엇입니까? 로티스를 손잡이라고. 그. 통닭. 꼽아서 돌릴 때. 그거 꺼내는거에요. 이렇게. 넣어서 이렇게. 빼는거에요. 자 이거 뿌. 끄는거니까. 자. 이거는. 뭐지. 오븐. 오븐. 오븐 아닐까. 오. 뭔지 모르겠지만. 옆에. 슬리콘 같은. 받침이구만. 기름장. 이게. 그. 공. 로테스를. 로테. 로티. 로티 세리. 공. 이게. 치킨 굽는 공입니다. 아. 그리고. 이렇게. 걸어서. 이렇게. 빼놓은. 으음. 으음. 다음에 요거는 뭐. 뭐시죠? 4, 2 인데요. 정품 인증서. 정품 인증서인가봐요. 엄마 끊어봐. 네. 차. 이거 알려주세요. 데프. 요리는 장비빨. 사용설명서인 것 같습니다. 설명서에 없었네요. 이제. 이런. 이렇게. 네. 원래 이런거 사용 후기도 올려봐야되는데. 요리하는것도 직접. 자 한번 열었다 닫아볼까요? 수리. 여는 소리. 자 이것 좀 잠깐 치울께요. 하나. 둘. 셋. 셋. 자 3단으로 열립니다. 유리는 두겹으로 되어있는것 같고. 안은 은색으로 되어있고. 여기 봉.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. 둘. 셋. 셋. 넌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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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있습니다. 이쪽 안쪽? 아깝죠. 여기에는 봉을 끼워서 치킨을 굽는게 있습니다. 이거는 시작하거나 준비시키는 것 같고 이건 수동을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. 콘센트 콘센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아마 통기고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런가? 뜨거운 열기. 자 콘센트 떼겠습니다. 와 정말 뭐가 많네. 오 오 불빛도 들어와 이건 수동조리 버튼이고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고 있는데 온도, 시간, 메뉴, 회전 메뉴 눌러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뜨고 뭐지? 메뉴가 왜 안 뜨지? 메뉴. 이게 메뉴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동조리 삼겹살 스테이크 생선구이 치킨 피자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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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치 이렇게 다양하게 구워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삼겹살 온도가 알아서 맞춰져 있고 시간도 맞춰져 있네요. 스테이크 스테이크 20분 생선구이는 180-20분 치킨 210-30분 피자는 180-5분 되게 짧네 5분이요? 고구마는 200도에서 30분? 꼬치는 180도에서 20분 요리는 장비꽃!